포항 여길만한 국제여객부드는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54억 원이 투입됩니다. 7만 5천 톤급 크루즈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이며 지난 2월 최종 설계를 마무리한 후 9월부터 310m의 접안시설과 전기통신시설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국제여객과 크루즈 전용부드 확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수출입 화물과 국제여객 증가 등으로 포항 영일만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국제페리선 전기항로 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환동의 국가 도시들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며 국제관광과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